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본가 내려온 기념으로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그냥 편의점 먹방이 아니라 편의점 안에서 먹는 편의점 홈바 11시 48분이구요 새벽은 아니고 야식 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편의점 안에서 홈바 쌩얼이 그러면 가보실까요? 이 지에스 진짜 오랜만에 얹어 익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얹어서 사장님이 기억을 나시네요 오늘은 뭘 먹을까? 여러분 아세요? 이 문구니들의 샐러드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감자? 그냥 난 감자가 좋아 이거 하나 제가 자주 먹던 고진맛이 오르는 패스 근데 오늘 안 먹어본 걸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 이거 하나 아 오랜만에 치즈먹기 기억이 나요 아 스파르키도 맛있는데?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거거든요 추억을 살려서 감동난 이거 하나 떡볶이는 이게 혼자먹기 양이 조금 많아서 기름떡볶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전주 비빔 전두환이니까 잠발라나는 저번에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스모크?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보자 오늘 한번 보자 저희 Erde 바나나 지금 오늘은 Lukas depression 전주 아니면 그런 Verb 둘 우리 둘 둘 둘 아 끝! 스팸, 김치, 감자, 어묵,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닭감정, 밥! 이건 소주입니다. 감자 샐러드랑 그냥 삶은 게 다 있어요. 치즉가루랑 짜장가루. 방금 못 찍었어요. 아, 내가 원하는 반숙이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상스트리에 배터리가 지금 두 칸인데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먹을게요. 오랜만에 먹는 스파게티. 추억에 맞추는 짝이 치는 어떨지. 그냥 짜장가루만 맛인데? 약간 치즈가루 향이 좀 나요. 기름떡볶이 나쁘지 않다, 기름떡볶이.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그렇게 매운 게 없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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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꽂을까 봐 마음이.. 갑자기 커피? 진짜 맛있어 오 마이 갓! 이거 숙소에서 잘 먹었어 어 잘 먹었어? 그거 먹게 지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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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는 거 같아 이거 먹는 거 같아 어? 어이 알아? 앞에 꺼나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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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자 여기서 아 그래? 저희 이제 갈려고요 아깝다 아깝다 양파 안전치 양념이 Cup 안전에 고추장에 또 있어서 보통 삼각김밥은 좀 뭔가 싱거운 강아지인데 이거는 좋아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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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렇게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꺼진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먹는 건 다 찍어 가지고 좀 뿌듯합니다. 맞평가를 못해서 지금 하자면 짜게 치는 약간 그냥 짜파게티 먹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스파게티도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진짜 추억이에요. 진짜 오늘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스팸 구이는 뭐 진짜 딱 스팸맛. 밑반찬도 괜찮았는데 반찬에 비해 밥 양이 조금 적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스팸이 워낙 짜기 때문에. 닭다리도 간이 조금 세긴 했는데 저는 잠발라야가 더 맛있었어요. 기름떡볶이 양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기름떡볶이 맛도 제대로 낮지만은 기름떡볶이 특유의 떡이 겉에 약간 바삭한 그게 없어서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벨블룩에 함께 뚝딱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영상에 만나요. 안녕!